저거 만들어주면 안돼요. 저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안돼요. 이래야지. 이게 우정의 증거인데. 이건 사랑이야. 쿠폰 썼고요. 그리고 이... 뭐 이런 전화기도 있고 아니면 사탄. 이렇게 항상 메시지 오니까 그래? 기다려봐. 이제 버글로. 사진 엄청 많이 보내주니까 그만큼 이제 스테이가 봤을 때 이제 자기들 생각하는게 내 용량. 강아지를 그렸습니다. 다리는 없는게 아니라 뒤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. 이렇게 강아지가 누워있는 거고요. 오잉. 요즘 잘 먹은 고등고등한 강아지와 좀 광스러운 눈빛째가 있습니다. 눈만 나와있는데 스테이를 찾고 있습니다. 제가 발견했을 때 눈이 커진 거예요. 눈알이 사라지게 아니라 커진 거고요. 그다음에 스테이를 발견해서 저랑 스테이가 손잡고 이렇게 그렸습니다. 다행히 아빠바라. 아 약간 바닥이야?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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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내가 왜 좋아 진 진영을 좋아해 아 댓글로 남겨주지 계속 흐흐 흐흐 흑 흑 흑 저거 만들어줘야되요? 잘 만들어졌어요 안되요 흑 흑 흑 흑 흑 스테이 4기니까 숫자 4를 표현해서 이렇게 주름이와 콜라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theme beat Эg outta 갱 엔 이 kft ardı perfection Microsoft 게임 마 선생 비하인드 비하인드 보다 발려 왜 이러고 너무 좋다 아래에서 같이 베이비 걸 베이비 걸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? 하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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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그려다가 원래 중간에 그리고 싶었는데 조금 중심이나 벗어나서 두 개를 그렸습니다. 저희가 뭘 하든 예쁘게 봐주시는 우리 스테이의 표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. 뭘 해도 항상 예쁘게 봐주시는 스테이 사기래요. 믿기지가 않습니다. 어쨌든 사기 사기 사랑했어 인상 인상 키스테이 케이크 근데 연필 필요한데 제대로 안 돼. 각 잡고야 돼.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만화를 그려야 돼. 우리 스테이 진짜 만화 진짜 많이 그려야 돼. 그때면 왜 만화만 그리지? 뭐 때문에 그리지? 싶었는데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그런 그려가 없구나. 지금 신기해요. 스테이가 좋아하는 것도 창이가 좋아하는 거 없었음 안으로는 그리고 지금 갈게요. 아이 앞으로 아니 아니 military 나도 내가 안न거 오늘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